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도중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큰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블랙박스 차량의 앞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데요.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.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에 결국 충돌사고가 나고 마는데요. 얼마 전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. 왕복 3차선 도로 위.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죠. 이때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뒤쪽 갓길을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. 승용차가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튀어나온 오토바이. 결국 승용차와 부딪히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. 차량도 오토바이도 서로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데요.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던 차주라는 제보자 A씨는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갑자기 갓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라 놀랄 수는 있는데 해당 갓길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도 있는 곳이라며 100대 0이 아니라 80대 20까지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. 관련 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갓길로 다닐 수 없는데요. 다만 갓길 통행 위반은 고속도로에만 적용이 되므로 일반 도로에서 남은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은 갓길 통행 위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. 그러나 차간 갓길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이륜차의 과실이 더 높게 선정될 수 있는데요. 혼잡한 도로 위, 급한 사정으로 차간 혹은 갓길 주행을 하게 된다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